이곳은 두고 의왕 톨게이트 입니다.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입니다. 이목졸음심까지 가서 커피 한잔을 마시겠습니다. 푸드트럭 있어요. 이목졸음심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목졸음심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곳은 호설을 붙여서 가게 왔습니다. 1km 앞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데는 맹심없어. 이목졸음씨부터 이목졸음씨부터 푸드트럭에서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귀가 오네요 푸드트럭이 보이죠 주차를 여기다 해야겠네요 주차가 없어서 대형차 뒤에다가 주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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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